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목격지에 계엄시는 것 기다리고 기다려야 해 서신 전망을 남겨놓고 가버리지 않는 사람 그 싸움을 잊지 못해보네 사상님 서글픔이며 사기여 그리움이며 이별의 후유인자여 미리 떠난 그 자리에서 상처 쓰면 보내지 말고 새해 목격지에 계엄시는 것 기다리고 기다려야 해 서신 전망을 남겨놓고 떠나간 부정한 그 사람 그 사람을 잊지 못해보네 사상님 서글픔이며 사기여 그리움이며 이별의 후유인자여 사상님 서글픔이며 사기여 그리움이며 여행 흥인자여 여행 흥인자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